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인체드로잉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체드로잉 잘 아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퀵드로잉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다테나카 준페이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재편에서 애니메이터로 근무한 베테랑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한빛 라이프입니다. 퀵드로잉, 크로키처럼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인체드로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처럼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인체드로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책입니다. 초보자분들이나 독학을 하시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표시가 되어 있는 드로잉은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역동적인 인체드로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초보자도 아주 쉽게 인체드로잉에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그라미와 선을 사용해서 시작하고 D자 형태로 연습하면서 인체의 움직임을 단순화해서 초보자도 인체드로잉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순화하고 빠르게 그리는 인체드로잉 연습을 통해서 인체드로잉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 책입니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동작을 연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명만 많고 옛 시작이 접근하지 않고 500개가 넘는 스케치를 보면서 따라 그려보고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오래 그려온 저도 인체드로잉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역동적인 인체드로잉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런 동작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막상 몇 장 그려보면 움직임이 원활하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은 그런 어려움을 쉽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체드로잉의 기본기를 익히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인체드로잉의 기본기 연습 위주의 과정이라서 얼굴을 구체적으로 그린다거나 손발의 세밀한 모양을 연습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신을 간단하게 그리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머리하고 몸통, 골반은 타원으로, 발다리는 선으로 표현합니다. 인체를 타원과 직선으로 단순화해서 그리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그리는데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졸라맨 같은 인간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싶어서 맥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화해서 그린 그림을 찬찬히 보면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전신을 그리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신을 타원과 선을 사용해서 15개 부위로 심플하게 나눠서 동작을 관찰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기본은 골격구조에 따라 인체를 대강 구분하는 겁니다. 머리, 몸통, 골반은 타원 3개로 표현하고 팔, 허벅지, 종아리, 손발은 12개의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다음은 예시작을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기본 자세를 타원과 선의 15개 부위로 나눠서 그리는 연습입니다. 관절 부분은 공간을 비워두고 그립니다. 팔꿈치하고 무릎 관절 부분은 곡선 2개가 살짝 포개지도록 그립니다. 사진의 동작을 응용해서도 그려봅니다. 사진을 보면서 머리, 몸통, 골반은 타원으로 팔, 다리, 손발은 선으로 단순해서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연하고 가는 선으로 그립니다. 그림 하나당 그리는 시간을 30초 정도로 정해서 낙서하는 기분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려줍니다. 예시작하고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동작의 예시작을 따라 그려봅니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머리하고 골반을 타원에서 D자 모양으로 바꿔서 그리는 단계입니다. D자의 직선 부분을 얼굴 앞쪽으로 합니다. 골반의 D자 직선은 골반 윗부분으로 해서 골반의 모양과 각도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D자 형태로 그리면 인체의 방향성이 표현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D자 형태를 응용해서 인체의 방향성을 연습합니다. 몸통도 D자로 그립니다. 머리하고 골반의 D자는 머리가 향한 부분하고 골반의 윗부분처럼 직선으로 그려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통은 어디를 직선으로 그려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보이는 쪽은 큰 곡선으로 그리고 그 반대쪽은 짧은 직선으로 그려서 D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젖힌 포즈는 몸통 앞쪽은 둥글게 뒤쪽은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포즈의 몸통은 앞쪽을 둥글게 뒤쪽을 직선으로 그립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진에 예시가 표시되어 있어서 몸통을 어떤 식으로 D자로 단순화할지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둥글게 뒤쪽은 직선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몸통을 이렇게 D자로 그리면 인체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과 몸통 골반을 D자로 그리면 동세가 더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단순한 그림인데도 디테일한 움직임까지 표현이 됩니다. D자로 그리면 인체의 방향과 다양한 자세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움직임의 방향과 동세를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그림 하나를 꼼꼼하게 완성하기보다는 많이 그려봐서 인체 드로잉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번에 완성도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차차 이상적인 스케치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형태의 입체를 표현하는 요소를 추가해서 D자와 팔다리의 선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원의 둥근 라운드 방향에 세로와 가로 중심선을 그어서 입체적인 구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D자 모양의 얼굴에 곡선의 가로선을 추가해서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몸통의 D자 모양에도 가로와 세로 방향의 곡선을 그려서 몸통의 두께와 방향성이 느껴지는 입체를 표현합니다. 골반의 위쪽 직선을 타원으로 바꿔서 바가지 모양의 입체를 그리면 골반의 각도와 원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그린 팔다리를 입체화하려면 원기둥을 기초로 해서 타원 라인을 그려서 원기둥의 방향과 두께 그리고 각도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둥글기와 두께 방향을 표시하는 곡선을 랩핑 라인이라고 합니다. 랩핑 라인을 사용해서 팔다리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선으로 그린 드로잉에 랩핑 라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2차원적인 평면 그림이 입체감이 살아있는 3차원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책의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양의 일시작을 수록해서 초보자도 쉽게 인체 드로잉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칭찬만 하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 책에 소개된 기법을 활용해서 그린 퀄리티 높은 완성작 그림도 좀 많이 실려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책에 실린 방법으로 기본 스케치를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잘했죠? 미대를 진학하면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체 드로잉과 크로키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안하는 것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대학들은 다 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서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누드 크로키 수업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미대에서 첫 전공 수업으로 누드 크로키를 할 정도로 인체 드로잉은 그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체 드로잉은 꼭 필요합니다. 인체 드로잉을 잘하게 되면 웬만한 드로잉은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인체 드로잉을 잘하기 위해서 꼭 깔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비율입니다. 인체 드로잉에서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틀려도 비율만 정확하면 잘 그려보입니다. 비율을 얼마나 잘 맞춰서 그렸는가에 따라 인체 드로잉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비율을 잘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가리 크기를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전체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연예인들 얼굴로 비율을 나눠서 7등신, 8등신 회사죠. 우리는 6등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크기로 전신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손과 발의 크기도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면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머리 크기와 인체 비율을 적당하게 잘 맞춰주면 이상적인 인체 형태가 됩니다. 크로키나 퀵 드로잉처럼 빠르게 인체를 그릴 때는 짧은 기간에 대가리 등신을 일일이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드로잉을 할 때는 눈을 빠르게 움직여서 인체 전체를 보면서 대략적인 머리 크기와 몸의 비율을 맞추는 연습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렇게 눈 훈련을 병행하면서 인체를 그려주면 정확한 인체 비율을 맞추는 실력이 좋아집니다. 두번째, 중심축의 움직임 파악하기입니다. 인체의 동세를 알려면 중심축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 방향과 몸통의 방향, 골반, 다리 방향의 중심축을 찾습니다. 중심축에 맞춰서 인체를 그려주는 겁니다. 중심축은 인체의 자잘한 굴곡은 신경쓰지 말고 딱 정중앙의 직선 기울기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심축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면서 드로잉을 합니다. 모델 사진이나 참고용 그림의 중심축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인체의 중심축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세번째, 인체의 전체를 보면서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작은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는 대상의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체 드로잉에서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둘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능력입니다. 크로케나 퀵드로잉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리는 드로잉을 할 때는 무엇보다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머리 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인체의 모든 꼭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형의 모양을 연상하면서 그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인체의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림을 진행하시면 역동적인 인체 드로잉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번째, 손과 발의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손발의 묘사를 말함이 아닙니다. 물론 손발을 구체적으로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밀한 모양보다는 손발의 움직이는 위치와 동세를 말함입니다. 몸통이 움직인 만큼이나 손과 발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중심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손과 발의 방향을 잘 파악해서 그려야지 자연스러운 인체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발의 위치와 모양, 방향, 꺾임을 관찰하면서 스케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인체 드로잉 실력이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다섯번째, 얼굴의 시점입니다. 퀵 드로잉이나 크로키를 할 때는 세밀하게 얼굴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러프하게 그리더라도 얼굴의 정확한 방향과 시점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퀵 드로잉이라고 해도 인체 드로잉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얼굴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 그려도 얼굴 표현이 깨뜩같으면 보기 좋지 않고 못 그려보입니다. 얼굴의 방향과 얼굴의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제대로 된 인체 드로잉이 됩니다. 얼굴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퀵 드로잉 책에서 D자 행태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자의 직선 부분을 얼굴의 앞면으로 보고 모델이 바라보는 얼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얼굴의 시점은 두상의 둥근 라운드 선을 표시해서 그려주면 쉽게 얼굴 시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의 방향과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체 드로잉의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얼굴의 방향과 시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려도 인체 드로잉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퀵 드로잉 책을 소개하면서 인체 드로잉을 잘하는 데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